워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 입니다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지금 1시가 돼서 쿠폰번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에 쿠폰등록 교환코드 입력 교환 보상을 한번 볼까요 보상은 에픽 영웅 배지 에픽 스킬북 희귀 영웅 배지 희귀 스킬북 이네요 그럼 내일 오후 1시에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